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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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독한 저의 글을 희망당에 꼽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드라마에서 알차인물 질환이 너무 가볍고 금상적으로만 다뤄지는 것을 문제의식을 느껴서 처음에는 그냥 학점을 잘 받고 싶다는 생각에서 글쓰기였는데 저도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규리야 너는 작가해야겠구나 라고 했으니까 왕같아서 여기 책상에 올라가서 중요하듯이 글을 쓸 때마다 하셔서 항상 상담할 수 있다고 느껴왔는데 이런 창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자신감을 갖고 제 학문에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 쪽에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인문 쪽이나 사회 쪽에서도 충분히 융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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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